안녕하세요. 굿모닝 중학대 김유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멋진 차량 뉴 SM5 신형 모델입니다. SM5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정말 좋고 저렴한 가격대로 중형 세단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딜러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만 보여드리는데요. 매장에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은 뉴 SM5 신형 9대 정도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은 2.0 LE 가격은 460만원 12년식 83,000km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1월 14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체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죠. 전동시트 있고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뉴 SM5 신형이 굉장히 앞서갔던 모델인 게 에어컨의 방향제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제 세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에어컨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에 오토 윈도우까지 열선 시트도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까지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됩니다. 이 차량 옵션도 너무 괜찮죠? 12년식에 83,000km 460만원입니다. 관리상태 정말 좋고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0 SE 가격은 249만원 12년식 21만km입니다. CVT 변접기고요. 색상은 흰색 11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상승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도어, 커터 패널, 교환,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싸네요. 시트 색상은 베이지 색상이고요. 전동 시트 되고요. 터치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 사이드미러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있고요. 파노라마 손루프까지 열선 시트 되고요. 자, 이 차량도 풀옵션이네요. 정말 좋네요. 자, 249만원밖에 안합니다. 풀옵션 차량이 정말 싸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LPG 차량이고 판매 가격은 480만원 12년씩 16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 10월 31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자, 상승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프론트 엔더 한쪽 판감만 있습니다. 자,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자,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죠?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구요. 자, 터치시동 스마트키 네비게이션 있구요.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사이드미러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자, 열선 시트 되구요. 자, 이 차량도 풀옵션 차량의 LPG 차량 유지비가 정말 좋겠죠? 자, 48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0 SE 대기업은 279만원 12년식 17만키로 자, 색상은 회색이고 10월 30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상승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라디에이터 교환 커터 패널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도 가격이 정말 좋네요. 전동 시트 있구요. 자, 터치시동 스마트키 자, 내부도 정말 깔끔하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구요. 블랙박스 있구요. 자, 이 차량도 상태도 너무 좋죠? 279만원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0 SE 가격은 499만원 12년식 50,000키로 색상은 흰색이구요. 10월 26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상승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프론트 엔더 한쪽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자, 전동 시트 있구요. 타치시동 스마트키 자, 시트는 가죽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구요. 자, 타이어 상태도 좋네요. 자, 이 차량 12년식에 50,000키로 499만원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2.0 PE 가격은 450만원 12년식 47,000키로 입니다. 자, 색상은 청색 10월 19일에 매입됐네요. 자, 용도 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프론트 엔더 두쪽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구요. 저희 차량도 주행거리가 정말 좋네요. 자, 시트 상태 괜찮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전동 사이드미러 오토인도 되구요. 자, 블랙박스 있구요. 자, 이 차량은 차 관리가 딱 봐도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자, 450만원에 주행거리 47,000키로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 차량은 2.0 LE 가격은 390만원 12년식 11만 2천키로 색상은 검정색이구요. 10월 16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상용장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인특화로 있었구요. 프론트 엔더 한쪽만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네요. 이 차량도 관리가 정말 잘 된 느낌이 드는데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되구요.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 되구요. 자,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되구요. 자, 하이패스 룸미러 트렁크도 오염 같은 것도 없고 깔끔하네요. 자, 이 차량도 괜찮죠? 390만원에 11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0 SE 가격은 380만원 12년식 10만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4월 26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상용장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트렁크리드 리어패널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구요. 12년식에 10만키로면 괜찮죠? 자, 전동 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전동 사이드미러 있구요. 자, 이 차량도 관리가 너무 잘 된 것 같네요. 380만원에 10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2.0 SE 가격은 280만원 16만키로 색상은 검정색 4월 13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가 가습기 쪽에 하나 찍혀있네요. 미세누유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누유로 바뀌시면 수리하시면 되구요. 자, 이 차량은 가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80만원 전동 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구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에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까지 자, 이 차량도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죠? 28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뉴 SM5 신형 추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만 골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